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A입니다. 당신은 일상에서 많은 사건과 상황을 만나고 환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생각이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죠. 기쁨, 슬픔, 즐거움, 뿌듯함, 열망, 질투, 외로움, 열등감, 불안감. 이곳에서는 당신의 모든 감정들을 A라고 부릅니다. 이제 당신의 A를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당신이 맞이했던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당신 스스로도 불쾌하게 느껴지는 당신의 모습이 있나요? 당신 스스로가 보기에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당신의 모습이 있나요? 당신은 그 모습이 왜 마음에 들고 왜 마음에 들지 않나요? 천천히 몸을 훑어보며 당신의 A를 찾아보면 찾아봅니다. A를 발견하셨나요? A에게 형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당신의 A입니다. 저는 다른 basic 특징을 그러나 당신은 아들 그를 米 그리고 아들 오늘 이 플르 그를 그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